So, what's up? 내가 왔어? Hi! Long time no see! Oh, hi! Hello! How are you, Jin? Everybody's wearing jeans! Hey, guys! Oh, my! So, 인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어색하네요, 뭔가... 캐주얼하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해? 뭔가 어색하네요 이런 거 처음 해서 그런지 더 어색하네요 블랭크들 우리 보고 있는 거죠? 뭔가 뿅봉을 흔들리면서 우리한테 인사하고 있을 거 같아 아니야, 여기까지 들려!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Hi, Blinks! We miss you! Hi, guys! 저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진행? 진행! 네, 저희 오늘 리허설하러 지금 모였죠? 내일 무엇을 위한 리허설이죠? 더 쇼를 위한 리허설인 것 같습니다 와우 드디어 하루 전입니다 와우 와우 이게 다 이게 이거를 feedback을 못 받으니까 되게 약간 그런... 댓글 같은 거 없어요? 댓글 같은 거 없어요? 댓글 같은 거 없어요? 이게 진짜로 하고 있는 거인지를 모르겠니까 라이브하고 혼자 말하는 느낌으로 라이브하고 혼자 말하는 느낌으로 저 TMI 있어요 네 혼자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네 사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오늘 공연하는 데 일인 줄 알고 와우 진짜요? 와우 샤워하면서 노래하셨나요? 아니요 울었어요? 와우 이렇다가 아 아니구나 아직 있구나 내일 내일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긴장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거의 한 달째 리허설을 하느라고 여기가 집 같은 느낌이 이제 들 정도인데 맞아요 여기로 맨날 출근을 하죠 저희가 우리의 밴드도 한번 소개해볼까요? 아 하이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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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ually For our international fans Yeah Would you like to explain What we're just been talking about? Okay So We are currently Doing Rehearsals For tomorrow's show And The Great Band Is here with us Thankfully And so Can you just name them The Great Band Ourselves? No The Dundun Band Oh okay Dundun Dundun Yeah And yeah So I hope you guys are ready We have one more day to go And this is just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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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 of the soundcheck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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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e're doing today So I hope you guys you guys all Hope you guys you guys all You guys all Everyone I hope All of you guys enjoy Okay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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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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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세요. 개인적으로 뚜루뚜루. 조금만. 전신으로. 둘, 셋. 너무 보여줬는데. 반을 보여주면 어떡해. 멤버들도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되는 무대 중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내일 더쇼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꼭 알람 잘 맞춰놓고 와주시길 바래요. 이번에는 새로운 곡들도 많고 했던 곡들도 새롭게 변한 곡들이 많으니까. 블랙핑크 하면 새로운 거 찾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저희 미친듯이 찾았습니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로제씨의 새로운. 섹시. 그거를 보셨죠. 그렇습니다. 최초 공개. 이건 놓칠 수가 없죠. 블랙크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무대죠. 수록곡입니다 여러분. 수록곡. 매일 로제의 수록곡 처음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꼭. 꼭 봐야 돼요. 내가 봐도 봐야 돼요. 저는 아까 더 떠나자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거 스포 맞아요? 흥얼거리게 돼요. 제가 지금. 티저가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맨날 흥얼거리고 있거든요. 공독 돼버렸어요. 그 부분만 들었는데도. 계속 따라 하게 돼요. 헤헤헤헤.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곡 해볼까요? 네. 아우. 이번 다음 곡을 들으면. 조금의. 어. 느낌이 올 거예요. 뚜두뚜두를 어떤 무대로 내일 볼 수 있을지. 그러면. Let's go? Let's go. Let's go. 이걸 들으면. 다. 보고 싶을 걸. 다 보고 싶을 걸.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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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